오 마이 갓 Don't you know I'm a savage? I'm a killer 널 갤라 아직도 got it go 반가글 캐쳐 안녕하세요 살비지 자켓 찍으러 왔습니다 저희 이번에 엄청 예뻐요 예쁘죠? 이거는 다리의 귀걸이 제 네일도 봐요 완전 신기하죠? 그리고 아이콘 그리고 목걸이랑 악셀 그냥 다 너무 예뻐요 이번 스타일링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도 엄청 좋아하니까 이제 미니 앨범으로 나왔잖아요 우리 마이들의 방이 너무 궁금해 안녕 안녕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아니 저희도 피곤한 파티 ㅎㅎ 진심 쵸비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에게 사다리란 뭐랄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나와 항상 함께하는 소울메이트 나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랄까 사다리로 삼행시할게요 사 사랑한다 다 다 나 나 나 아! 아! 일상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손꼽이 탈부착이라 이렇게 각도 써질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프로정신을 잃지 않고 이렇게 다시 찾아서 붙이죠 한쪽! 하이! 오늘 가장 귀여운 머리 스타일이랑 메이크업 했어요 봐봐요 여기 화이트 아이라인 그렸고 여기도 뭐가 붙였어요 머리카락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여기 색깔피스 좀 했어요 그리고 내일도 바지에 맞춰서 했어요 지금 카이나원이 촬영하고 있는데요 끝나고 저희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은 사진 나오게 잘 찍어보겠습니다! 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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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중 저희 첫 미니앨범 자켓 촬영인데 이때까지 했던 기존 자켓 촬영보다 컨셉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갔고 뱀 미미지랑 같이 찍은 사진도 앨범에 실릴 예정입니다 날카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습니다 여러분 이미 보셨 겠죠 저희 날카로웠나요 무서웠나요 무서워야 돼요 무섭다고 해주세요 제가 점을 찍었어요 제가 단발을 하고 멤버들이 하쿠 닮았다고 하쿠랑 무슨 애니메이션의 레이라는 캐릭터 이미지가 되게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쿠 참 좋아하는데요 설레잖아요 설레시나요 그러면 이만 저는 수령하러 가야 되거든요 빠이 안녕 하이 제 룩을 바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옷이랑 메이크업이랑 헤어랑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스타 까 예뻐요 닝이도 눈 아래 뭐 하지 않았어? 큐브? 큐비 큐브 이번 착장 메이크업이랑 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록스타룩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요 록스타 같아요 내 취향이야 우와 방금 네일 붙였거든요 네일은 당연히 자랑해야죠 여러분도 이런 네일이 있었으면 무조건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일쑤 내일 자랑해주세요 내일 자랑해주세요 닝닝도 지금 카리나는 사진 찍고 있어요 우리 지민아님 찍는 거 구경할까? 그래 렛츠고 이제 지민이 찍으면 저희는 단체에 들어가니까 컴온 지민 컴온 Say hi 내일 자랑해주세요 귀엽죠 이제 단체에 찍어야죠 지금 들어가요? 안녕 안녕 지금 들어갈게요 안녕 바이! 이러한 헬로우 컴그리츄레이션즈 아쓰 추워 여러분들 오늘 잘했어 그 눈물 묻혔어요 이때 칭찬해줘야지 잘했어 참 칭찬 후 침묵 잘했어 예쁘다 4 rede grown up în Dale î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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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 부셔 사진 찍어주세요. 아까 빗막을 때 눈 부셔 볼게요. 눈 띄워주세요. 눈물이 날 때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샤플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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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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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스타일은 뭐랄까 누디 맵 심플 이랄까 머리카락 처음으로 이렇게 짱을 했어요. 새로운 익스텐션 스타일이거든요. 아니야. 리본 감사합니다. 오늘의 장소 나 등장 나 등장 나 등장 아니요. 그럼 저도 5도로 바꿀까요? 조금걸로? 저도 조금걸로 바꿀까요? 한쪽에서 한쪽에서 나 등장 나 등장 나 등장 나 등장 위닝의 재롱잔치 위닝 재롱잔치 어떠셨나요? 절로 미소가 지어지죠? 절로 미소리가 올라가죠? 이거 내 스니가 제가 가르쳐줬어요. 맞아요? 이거는 스니가 맞아요? 맞아요. 펜트하우스 보면 가르쳐줍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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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생각해봅시다. 쫄딱 젖었쥬? 아니 아까 쉬는 시간에 나갔는데 다리 너무 예쁘더라고 찍어서 보는 버블 앱 버블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슨 사진인지 모르겠지? 궁금하겠지? 그러면 아저씨가 사임 버블 구독을 하라 이거지 잘자 좋은 꿈 꾸고 안녕